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형 이거 난리 났었어요. 가드 올리고 바운스 우승곡이잖아요.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형. 롯고 아 스크래치도 멋있었죠 형. 근데 저기요? 솔직히 하나를 못 뽑겠다. 솔직히 프레시보이도 해요. 저 있는데 아니 넣으니까 넣기만 해줄게. 바스코 형 187무대도 멋있었는데? 저봐 오늘 아빠 집에 가 한 날 했잖아요. 그때 또 우리 아빠도 저 생각인가? 이러면서 여기 3에서 그래도 멋있는 모드가 있잖아. 하나만 하잖아. 3요? 형 근데 이미 다섯 개 다 뽑았는데 프레시보이 빼고 프레시보이 빼고 아휴 아휴 한 번만 그것도 아니 스크래치 빼? 그렇지 프레시보를 어떻게 빼? 이게 현명아이 투 메인이었는데 네가 뽑아봐. 네 감각을 내가 보고 네가 후식에 뽑으면 그 다음부터 계약을 파괴할 거야. 아휴 저기 저기 있어요. 일단 5위부터 갈게요. 5위는 프레시보이 놓자. 겸손하게. 겸손하게. 아 뭐야. 아니 1위 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5위를 해. 4위. 5위 프레시보이. 5위. 이건 베스트 무대 맞아요. 얘의 베스트 이자 유일하게 매드 클라운을 바른 엄마 카드 나오기 전이었잖아 그때. 그 이미지대로 가슴이 호감이었는데 갑자기 엄마카드 나오니까 2차 지고 3차 지고 4차 지고 탈락했잖아 5위는 프레스보이, 4위는 비스듬히 걸쳐, 훔쳐 나 도끼 형 빠졌리니까 도끼 형 딱 나올 때 완전 롯터치 통 돌면서 딱 나올 때 되게 멋있었어 3위는 바스코 형 187 이건 다 잠뻑지, 3위 형 정상적인 아버지, 라면 밖으로 살짝 깨는 건 숱구 살짝 잘 참아, baby, don't cry tonight 오늘 밤은 아빠 집에 일찍 가는 날 그건 그냥 멋있었어요 되게 되게 뭐로 말해야 되지? 가장의 느낌이랄까 2위는 교실입니다 그거 진짜 멋있었거든 힙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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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자 힙합, 자이즈 형님만 보내 봐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 말 있을까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는 젊은 나를 내밀까 제가 진짜 보면서 우리 다 깜짝 놀랐어 저 돼지가 어떻게 이기지?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, 우리 다 그런데 게다가 그땐 바스코가 다 리젠트하고 나와서 더블링만 쳐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방법이 난 나갈 것 같아서 나는 못떠니깐 그래 훌라후 빨간 있어 훌라후, 더 뭉큐스 1위는 아비 엔고에? 도끼 형이 딱 돈 들고 나와서 돈 들고 랩하잖아요 와 나 그때 손 막 쫙 젓고 그다음에 덕하이어 형이 와인 덕하이어 술 못 마셔 그니까 그리고 바비가 도끼 형이 랩할 때 바비가 으아아아아악! 그래서 웃는 거 있어요 그거 내가 계속 떠올려 봤어 이게 비타민 워터라고 이게 와인이 아니라고 이게 와인이 아니라고 이게 와인이 아니라고 나 연결고를 찾을 수도 있어 오는 워! 나왔어 돈 들고 나왔어 도끼가 좋아 예아 이거 이거 좋아 좋아 아 이거 진짜 멋있었어 반칙이야 이거 너무 멋있었어 배하려고 로봄 Latam suka 싶 gamma 가 appreh 놀 لو 놀 놀 놀 놀 놀